텔러 판타지 울락 경연 입장해주세요! 전역하고 처음 뵙는 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락시장들의 귀는 어느 정도지 아 이거 안 되지 진짜 너무한다 들렸어 진짜로 락 인생은 결국 정확히 들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데? 내 음악 인생 여기서 끝장납시다 뭐야? 어 뭐야?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금연 너무하다 윤도현이 너덜너덜해졌어요 홍기! 윤도현! 홍기! 노래 부를 때 멜로디 라인이 엑셀텍 밴딩을 많이 주시네요 저게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잘 맞추고 가자 다른 가수다 제발 음악을 해야지 제가 알려드릴까요? 귀신다 귀신다 노래 강사 같아 아저씨 나와요 나와 나와 집에 좀 봐도 갔 que 집에 좀 집에 좀 봐도 돼 집에서 집에서 다만 그 마지막 음악이었어요 드셨다 락애락 락애락